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들은 감정적인 상처와 부정적인 특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자아의심을 많이 느낀다. 부모의 사랑 부족으로 인해 자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미움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부모의 사랑 부족은 자아 발달에 영향을 미쳐 자존감이 낮아지고 감정적인 상처를 받기 쉽고 적응력이 부족해진다. 부모의 사랑 부족은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 부족으로 자란 사람들은 내면의 강인함과 번뜩이는 자아 회복력을 키워나가며 자아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관리와 자기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현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자아 존중감 부족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어려움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나 거리두기와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처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감정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상처는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 메커니즘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 방어 메커니즘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속성 또는 독립성 부족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종속적인 관계나 의존적인 패턴을 형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독립성을 강조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허기 충분한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감정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으며 이를 채우려고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적관계 문제 어린 시절의 감정적 상처가 성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적 문제나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 부족은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 부족으로 자란 사람들은 내면의 강인함과 번뜩이는 자아 회복력을 키워나가며 자아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관리와 자기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현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강한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갖고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스스로를 나아지게 한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이해와 관용을 베풀며 공감일곱번째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이해와 관용을 베풀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부모의 사랑 부족으로부터 나온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강인함과 자아 회복력을 발견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나간다. 부모의 사랑 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력과 책임감을 갖게 만든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타이밍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현실적이고 자애로운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어린 시절의 부모 자녀 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계를 개선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강인함과 회복력을 키워가며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족으로부터 나온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와 애정을 배우며 자아 회복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채택하고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이해왔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당신의 도움을 강한 한국의 정보로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왔을 뵙고